병맵이죠? 음 군만두 맛있죠 쩔죠 또 반상이 열렸다 게임에 좀 집중해주세요 응? 이렇게 여러분들의 글래디에이터가 마이니임 이즈 글래디에이터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트라이 트라이 나이스 카운터 싸 훅 원투 오른잡기 실패 고자라니 퍼스리가 확정 횡신초 습 안되죠 원투풀 빰빰 로하 꽝꽝 나이스 좋았구요 발목투 에어레이드 안되죠 굿바이 매크로가 잘생겼다 응 아니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아프다 짠손 아 기상킥 1타 좋았구요 도끼 1타 잘했어 안되네 원 나이스 잘 참았죠 양잡기 성공적 양잡기 성공적 에이양으로 굿바이 아 고미님 어서오세요 아 고미님 어서오세요 원 왠어퍼 터로 굿바이 음 혼자 스코어 1대1이죠 원잽 나이스 잘 풀었고 원투 하단 거기서 컷니 무엇 벽 깨지죠 1층 와장창 헐 밟기 못 푸는거 매크로야 고질병이죠 양손 나이스 나이스 싸우 아리킥 확정 왠어퍼 아리킥으로 마무리 원잽 어니언 나이스 에어레이드 3타 초스카 다행이죠 한 번 두 번 따닥 꽝 아니었네 하단 밟구요 초습 원투 포포 굿바이 바이 빰 폽 로우 샤프 나이스 카운터였죠 아프네요 카운터고분들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신다 딴손 아니야 맨어퍼 딴손 좋았구요 슈 돌 어퍼 나이스 잘 깔았죠 벽 어디 아니야 포 로우 하 투 대박 죽고 음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건승을 바라요 원투 풀 빰빰 다행 투 슈 돌 나이스 하단 원탭 왠어퍼 원투 캡터스 좋아요 꽝 로우하 폴라찍기 확정 초스카 포밍기 나이스 아니야 니트 앉았어 왜이래 양잡기 잘 푸실거구요 슈 돌 양이 확정 에어레이드 3타 발목 밟기로 굿바이 짠손 홀 다행 원투 원 노후 이러지마세요 샤이밍 아프죠 구르고 짠손 양잡 안되네 싸훅 죽었죠 빰 빰 싸훅 싸훅 과장창 싸훅 죽고 죽고 음 현재 스코어 1대2죠 음 오케오케 대략적으로 공략방식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몇 싸훅이요 음 이게 키스맵이다 보니까 싸훅 진짜 많이 들어가죠 먼저 벽 깨는 쪽이 아마 이길겁니다 흥신가드 실패 촙촙 원투 풀 원 어퍼 안되네 빰 원투 나이스 반격기 좋았죠 좋아요 초스카이 잘 들어갔구요 벽에 닿나요 나이스 굿바이 굿바이 오짠 횡신허퍼 나이스 샤프 하단 슈돌 좋았는데 좀 아쉽네요 양잡기 왼손 잘 풀어주고요 에이앙 실패 에이앙 죄송합니다 어딜 보니 화랑 좀 똑바로 봐라 상대를 굿바이 샤프 노후 어 글쎄요 마지막 힐러 마지막 선수 굴렀어요 아니요 굴렀어도 맞았어요 어퍼 나이스 흘렸고 잘 흘렸네요 마지막 기회 한번 남았죠 기회가 꽝 캬 나이스 잘 흘렸고요 밟고 빠밤빰 굿바이 잘했다 극기상에서 막아야되며 끼옷 아니면은 시계방향으로 굴러서 일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시계방향으로 굴러서 일어나는 사람은 진짜 강심장인거에요 현재 스코어 2대2죠 나이스 파이트 하고 있는 중 진짜 1노트 남았었죠 기모온 다음에 원젭마스쳐도 죽는 피였습니다 에마젤을 무찔러야 합니다 흥신어퍼 나이스 좋아요 벽걸이 잘 됐고요 밟고 슈우돌 흥신샤프 나이스 슈우돌 이런 왼손 왼손이 아니었군요 슬프네요 발먹으로 굿바이 음 진짜 필 1 남았어요 한 2정도 남았을 겁니다 빰 샤프 슈우돌 아니야 벽이 두번 깨지게 되겠죠 꽝 빰빰 빰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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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을 하는거에요 몇번을 반치김 아무튼 반치김 나이스 슈우돌 잘 깔았고요 일부러 레이지 안만들어준 피 딱 만들고 헐 또 벽 깨지죠 어 아니네요 뭐 뭐하는거 레드 썼는데 죽고 헐 포스리 나이스 어퍼 안되고요 원 아니야 원잽 나이스 포스리 푸싱 안되고요 노 어퍼 안되고 카운터 뭐 안되는게 이렇게 많아 원잽 초스 안되죠 헐 톡 팜 원투 하단 대에에바아악 아프죠 싸 훅 아니네요 슈우돌 잘 깔았고요 좋아요 벽에서 일단 탈출하는게 우선 하단 죄송합니다 망했다 망했다 와그닥 와그닥 조금 느린 극기상 해야되요 빠른 극기상 하면 안되고요 죽고 현재 스코어는 2대3이죠 오늘 방송불량도 이미 확보가 됐네요 음 흠 극기상 커맨드가 8이죠 근데 바로 극기상 하면은 그 컷니에 뜹니다 그래서 살짝 늘림 극기상 해야되요 그러면은 이제 컷니도 안맞고 다운잡기도 안맞고 고렇게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단 샤프 슈우돌 나이스 좋아요 대시가 왜 안됐지 슈우돌 슈우돌 초스카 이 잘 썼고요 빰 빰 밟고 로하2 에어레이드 이타 발목으로 굿바이 초스카이도 들어가긴 해요 밥상맞고 슈우돌 슈우돌 하단 나이스 컷트 좋았고요 빰 빰 빰 빰 빰 노우 팩터스 좋아요 끝났죠 굿바이 뭐죠 요즘 데스에서 왜 이렇게 못쓰지 카운터 카운터 근데 제가 어쩌다보니 스티브를 제일 많이 했는데요 그러시구나 오른잡기 발목 2타 카운터는 아니지만 2타 안 앉아지거든요 초스카 베이앙 짠손 포스리가 확정 푸싱 카운터 좋았죠 와장창 빠밤 밟고요 에어레이드 발목 2 굿바이 잘했다 네 스티븐은 그런 큰 기술을 맞고 딜키하는 마인드로 하는 캐릭터 아닙니다 그 배그펀치가 닿는다면 아마 들어갈거에요 그게 힘드시면 드라고닉 쓰시면 됩니다 드라고닉은 어떤 경우라도 확정일겁니다 힘들다 힘들어 째차기 카운터 안되고요 초스카 컥니 아프죠 대박 왼손이었나요 스티브가 그렇죠 와가닥 레이지온 어퍼 원투 원투 맨어퍼 죽고 행신샤프 하단 밟고요 슈터 깔고 원투풀 빰 노후후후후 백댁시 속도 싫어 싸훅 와장창 싸훅 나이스 다행이죠 탑 탑 탑 탑 탑 나이스 탑 탑 탑 탑 이런 너무 쉽게 내드리고 있는데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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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지금 2연패 했나요? 스코가 지금 4대? 2대 4인가요? 조금 전에 이겼었나? 기억이 안나네요 음 한판씩 죽어받고 있네요 음 웨이브는 반식이 오르너퍼입니다 아 반식이 오르너퍼 왼풀도 괜찮아요 네 조금 전판을 이겼었네요 이번 직전판을 쳤었구요 고거 전판을 이겼었죠 지금 마이너스 1점인 상황입니다 나이스 싸욱 타이밍 진짜 좋았죠? 싸욱 거장창 버퍼 안되구요 짠손 DDT로 마무리 아니네요 죽고 저것도 확장인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횡신어퍼 안되구요 슈 돌 헐 왜 카운터요? 노우 왜 조 왼풀 락 해치는거에요 빠밤 노우 왼잽 나이스 해치 좋았구요 빰 빰 밟고 빠밤 빰 발목 굿바이 굿바이 원잽 아니야 왼손 왼손 오른손 아니야 왼손 방금 왼손 누른거 같은데 왜 안눌러졌지 아니다 아니다 이 우사나님아 원투 미들 하이 하이 로우 로우 플치 앤 로우 좋아요 밟고 안되네 원투 로우 로우 안되고 로우 하이 빰 안되네 죽고 네 킹 오른손요 양손 연장 많이 쓰죠 아니다 여긴 어디신님이라 직장인 화랑님아 러퍼 좋았네요 빠밤 꽝 좋았구요 촙촙 캑터스 좋아요 궁디팡팡으로 급파이 이번판 좀 중요할거 같네요 치킨킥으로 일단 간을 보구요 에이앙 발설트 원투미들 좋았구요 슈워돌 깔아놓고 나이스 아니네 저게 아니었네 원투 나이스 아아 망했다 사후 아니네요 와장창 오른손 오른손 왜 안풀림 죽고 한제스코어 제가 마이너스 2점이죠 롤링크레이덜 오른손 안풀리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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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강등이 있다 미.. 아 진짜 원투 슈워돌 나이스 싸훅 좋았구요 150기 나이스 아.. 라이진지 점수 너무 커지 같아요 코자라니는 안되구요 죽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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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좋죠 죽고 원젭 왼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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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푸싱 안되구요 슈워돌 싸훅 안녕하요 머슬버스터 와장창 아프죠 에이앙 나이스 왼손 잘 풀었구요 토플 꽝 대박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에이앙 발목으로 굿바이 원젭 왼오퍼 원 초스카 원젭 포플 좋구요 투포 나이스 슈워돌 횡신 로하 꿀 안되구 역시 아까 너무 많이 썼죠 아프다 샤이밍 싸훅이네요 나이스 왼손 잘 풀어주구요 슈워돌 잘 깔았죠 빰 펴펴 이런 안되구요 죽어 가나 요 일단 숨을 좀 돌리죠 굿바이 페이스에 말리면 안됩니다 원젭 왼오퍼 원투 풀 나이스 탯이 밟고 하단 하단 로하 투 슈워돌 안되구요 어른오퍼 양잡기 왜암풀림 빠밤 빠밤 이런 죄송합니다 싸훅 오른손 풀었어 그렇지 에이앙 안되구 굿바이 안되네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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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진짜 위험했죠 에어레이드 발동이 좀 모금만 더 빨랐다면 반격기 맞고 죽었습니다 약국 한번 차려보자 제발요 네? 제가 약국 차리는게 그렇게 불만이신가요? 오른잔손 나이스 안되구 싸훅 아하 죄송합니다 촵촵 아프죠 되게 확정 밟고 아니야 늦었잖아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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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네 반개 끼었어요 떼차기 실패 오른오퍼 실패 싸훅 원투 초 슥 안되죠 싸훅 아프죠 좋아요 포스리 풀 슈 돌 푸싱 안되구 안되는게 왜 이렇게 많아 죽고 샤이닝 원투 샤프 빰 나이스 좋아요 잘 노렸죠 빰 빰 빰 빰 앉아 이런 안짜 아메시네요 포스리 굿바이 페이스 회복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행히 원잽 나이스 소스카 노우 슈 돌 톡 톡 안되구 싸훅 아프죠 오른손 업어 누르는데 잘 풀었죠 원투 캡터스 좋아요 그래 휴돌 이럽션 나이스 아니구요 아니야 양잡이였잖아 아프네요 중단 아니었네요 아 아니 가드했잖아 아닌가 가드 못했나 행시마퍼와 실패 빰 포 하단 밟구요 하단 슈 돌깔다가 자이언트 카운터로 맞았네요 타크 모션 때문에 슈 돌 아예 보이지도 않았죠 잡기가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슬프네요 이럽션 1타만 슈 돌 제발요 에마제님 좀 좀 좀 싸훅 굿바이 회심의 불폭풍 성공적이었죠 아직 흐름 다 찾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그래도 제가 마이너스 1점인 상황인거죠 음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3점에서 4점쯤 되니까 강등 뜨는거 진짜 라이징 점수 이상해요 카운터 였는데 아쉽죠 원투 톡 카운터 보고 쓰시네요 괴물 어퍼 일부러 기술 앞에서 친거에요 잘 깔아놨죠 빰빰빰빰 밟고요 호 죽고 아 흘렸는데 카운터 캡터스 좋죠 에마제는 기본적으로 하단가들 거의 포기하시는 편이세요 짠손 추 돌 안되고 원투 캡터스 좋죠 로하 꽝 왼플까지 확정 밟고요 그레 밟고요 굿바이 원투 풀 약간 딜레이 줬죠 밟고 안되네 양손 왜 안풀리나 양손 눌렀는데 열심히 열심히 눌러도 어 왜? 내께 저 말도 안 돼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나이스 짠선 잘 흘려주고요 좋았죠 벽이 아직 1층도 안 깨진 거 싫어해요 왼손 잘 풀었고 원투 켁터스 좋아요 벽광 또 됐죠 로우 죽고 벵싱허퍼 실패고요 나이스 왼폴 확정 안 되고 잡기 포 로우 로하 투 빰빰 로하 투 빰빰 휴돌 안 되고요 왼손 오른손 왼손 아니와 나이스 아니네 죄송합니다 왼손 잘 풀어주고 에이앙 나이스 발목 투 에어레이드 3타 싸욱 싸욱 날라온다 그렇죠 싸욱이죠 결국에는 후우 싸욱 2타로 앉아야 되는데 왜 못 왔는지 모르겠어요 로하 빰 나이스 원투 미들 카운터 좋았고요 원투 나이스 좋아요 밟고 초 슥 안 되죠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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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이러지 마세요 노우 짠손 에어레이드 3타 굳바이 잘했다 음 절벽 메타 코라야는 절벽 메타에 강하죠 넘버원 아니다 이 우산한님아 삼행승 좋았네요 이제 원점인가요 웨이브 드러머 흥신 업퍼 웨이브 드러머 흥신 업퍼 웨이브 드러머 흥신 업퍼 웬프리 확정 크랙 노우 노우 아프죠 샤이닝 화장창 하단 막았잖아 노우 아프죠 빰 이게 벽광이 돼요 원투 나이스 잘 흘렸고요 팩터스 좋아요 빰빰빰 굿바이 하 졸라 속상하네 그의 외침이 들리죠 원잽 원 나이스 카운터 슈돌 하단 카운터 좋았죠 에이앙 초스카 로하빰 캬 안되죠 뭐야 이게 아 네네 괜찮습니다 아프죠 아 막았는데 지금 저도 지금 렉매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에마제님 슈돌 어퍼 나이스 파이브 빰 펴 펴 하단 안되고요 이런 펴 펴 펴 캑터스 쓰는 척하면서 크랙 실패 허니어 죄송해요 화장창 레이지가 온 양잡 다행이다 짠손으로 아 짠발 스윗킥으로 굿바이 잘했죠 일어난거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매니저님들 너무 예요 눈이 예리해 나이스 카운터 투풀 투포 나이스 벽갈이 완벽하게 잘 됐고요 안 일어나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혀 드립니다 나이스 아프다 왼손 아니었나봐요 짠손 푸싱 나이스 끝났죠 굿바이 와 방금 버스틸을 썼었으면 또 살았었죠 루즈샵을 썼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다행이죠 하 4연승 좋네요 백제시 어퍼 슈돌 로하 풀 꽝 투풀 투포 안되네 슈우돌 잘 깔았죠 나이스 좋아요 원투 툴빵 꽝 밟고요 노후 이러지 마세요 엠비 에마젠님 노후 굿바이 굿바이 양양잡기 원투 따닥 소드 카운터 좋았죠 빰빰빰빰빰 조스카 안되죠 아니 원투 라운드 아깝죠 퓌 아프죠 화장창 이러지 마세요 에마젠님 화장창 하단 끝났나요? 굿바이 굿바이 지금 요거 데스까지만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고우택님에게 그렇게 좀 전달해주시겠어요 어퍼 짠손 안되고 슈우돌 안되고 캬 안되고 원투 나이스 첩첩 첩첩에는 상당히 필리죠 뭐 어때 어디까지 따라오니 너 원투 초스카 로 아니야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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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에 걸겠어요 실패인가요 나이스 로 핫 밤 원투 짠손 샤프 하단 슈우돌 샤프 로 하 투 빰빰빰 굿바이 음 흐름 완전 가져왔죠 좋네요 약국 한번 차려보자 나도 앤마자님 앤마자님 이번에 아마 강등 뜨실 것 같네요 안 뜨시시나요 플러스 포인트 와이상님 어서오세요 네 여긴 어디즈님 안녕히 주무세요 굿바이 흥신 행신 업터 실패 사홍 맞아야 되고요 아프죠 카운터 두번 빰 포 원투 따닥 캡터스 좋아요 꽝 안되네 슈우돌 빰 빰 안되고 쫍쫍쫍 짠손 로 하 짠손 로 하 빰 안되고 사망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원투 쿨 빰 아 투스피링을 못 썼네요 슬프다 초스카이 잘 들어갔죠 팍팍 레이즈가 온 샤프 안되고요 촙촙 플래싱 2타 3타 노후 다행이죠 굿바이 행신 원투 쓰다가 아프게 맞고요 카운터 좋죠 하단 노후 이러지 마세요 에마제님 오른손 잘 풀었고요 나이스 양손 못 풀었어 왜 오른손 밖에 못눌렀니 바보야 으아 바보니까 오른손 밖에 못눌렀지 하단 죽고 원투 풀 포 투풀 슈 돌 안되고 헉 대박 짠다 싸 훅 꽝 낙법이 안되는 프레임 무엇 싸 훅 파파파파파파파파파 중단 2타 딜레이 스프 너무 잘 하시죠 백 대시대가 되시고 동체실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보다 형님이시로우 알고 있는데도 저보다 피지컬 줘보세요 대체 무엇 왼플라 확정. 대시가드 진짜 잘했어요. 나이스. 컴보. 약하긴 해도 못 때리는 것보단 낫죠. 포스리가 확정. 푸싱. 양잡. 포스리. 원투. 딜레이. 미들. 안되구요. 워앤오퍼. 하단. 안되네. 짠손.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1타. 초핑. 짠발로. 굿바이. 막. 해야됩니다. 지금. 아니야. 다행이죠. 툭. 죄송합니다. 혼나구요. 싸. 후. 꽝. 원투. 오른잡기. 고자라니. 양잡. 아니야. 양손. 양손. 아니었어요. 새우 꺾기. 하단 마무리. 준비되어있죠. 죽고. 월드 넘버원 화랑. 아니다. 이 욱사라니마. 하하. 나이스 카운터. 보고 쓴거죠. 무엇. 왜이렇게 되는것. 포스리가 확정. 푸싱. 굿바이. 공디 팡팡. 오른손. 실패. 나이스. 이거 이제 들켜있죠. 포스리. 원투. 풀. 뭐죠? 아니. 하하. 아니야. 이럴수가. 아프죠. 으아. 으아. 아프죠. 포스리가 확정. 양잡으로 벽을 바꾸고요. 나이스. 포스리가 확정. 원투. 비델. 노우. 난 뭐하고 있니. 죽고. 슬프다. 형신. 샤프. 촙촙. 초스카이 잘 들어갔죠. 여기다 왔나요. 굿바이. 근데 고어 택님은 진짜 너무 센 것 같아요. 스폰빵. 원투. 따닥. 나이스. 초스카이 좋았고요. 슈돌이 딱 들어가는 프레임. 나이스. 좋아요. 세상 아프게 벽홈 때려드리고. 양잡기 안되고요. 촙촙. 머슬버스터. 왜 왼손이 아니었나요. 이럴수가 아프네요. 대박 죽었죠. 뭔가 좀 잘못했다. 싸훅. 샤이닝으로 마무리. 포스리. 포스리. 원투. 캡터스 좋죠. 발목 2타 안되고요. 포스리 안되네. 양심초. 스카. 안되고. 싸훅. 아프죠. 헐. 웬플라. 싸훅 맞고 사망. 원투. 풀. 나이스. 초핑 안되고요. 나이스. 에어팡 좋았죠. 삑사리긴 해도. 아무튼 맞으면 되는 거예요. 버퍼. 쓰다가 카운터. 아프죠. 잡기 오십니다. 그럴줄 알았죠. 빠밤. 크레. 에이앙. 삐. 그바이. 궁디 팡팡. 못된 생각. 짠손. 저게 왜 피해져. 대박. 싸훅. 아프죠. 고자라니는 안됩니다. 원투. 원투. 하단. 나이스. 커트. 컷니. 가 공중에서 맞아도 커트가 된다는 게 참. 그렇죠. 쪼메. 거시기 허요. 왼잡 아니었네요. 네. 와이상님. 죽고. 아까 화랑 무슨 기술로 카운터로 띄운 거예요. 무슨 기술로 카운터로 띄웠죠. 그 모션이나 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언급해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판 한 판씩 주고받고 있죠. 이러면 포인트 꼬입니다. 방금 왜 백데시 안되면요. 헐 왜 따다간다임면요. 헐. 싸후. 꽝. 아니었네요. 다행이다. 헌신초. 스카. 무엇. 슈돌. 잘 깔았고요. 아. 루즈샤플요. 그바이. 아 파이어크래커. 네네네. 그거 카운터로 띄웠죠. 마우미피님 어서오세요. 편집 나에게 힘을 줘. 빰빰빰빰. 오른잡기. 성공적이지는 않았고요. 포스리. 원째. 웬허퍼. 나이스. 잘 참았죠. 대시. 밝기. 에어레이드. 에어레이드. 3타. 아니냐. 망했다. 망했다리 망했다. 쇼고 가고 있는 중. 나이스. 파이어크래커. 아니면 루즈샤플일겁니다. 나이스. 웬퍼 확정. 에이앙. 슈돌. 안되고. 백댁시 안기 한 다음에 백꽂이길 저렇게 잘 쓰시면 반칙이에요. 아무튼 반칙인 제가 봤음. 카운터. 아프죠. 슈돌. 잘 깔았고요. 레이지가 딱 터지는 피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빠밤. 슈돌. 안되네. 빰빰. 에어레이드 3타. 발목으로 굿바이. 코님 어서오세요. 아 고생하셨어요. 마미피님. 원잽 연오퍼 조스카이. 안녕하세요. 흐흐흐흐흐흐. 흐음. 이겨야 합니다. 약국을 차려야 합니다. 흥신 어퍼. 실패. 나이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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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해야 되는데. 무엇. 실화해요? 로우, 하이. 확정. 왼플까지 확정. 조스카이. 끝났죠. 그바이. 흐음. 잘했다. 흥신. 그냥 싸 훅. 나이스. 그냥 어퍼 깔아놨죠. 뭘 하시든 간에 어퍼를 깔 거였습니다. 나이스. 슈돌. 로, 하, 투. 빰빰. 양잡기 못 풀었고요. 노우. 어퍼. 나이스. 툭. 쓰리. 툴째 잘 썼고요. 좋았죠. 밟고 에어레이드 2타로. 굿바이. 이기기 위해선 길을 체내 모아야 합니다. 아니다. 이 쿠니마. 나이스. 배꼬짓기. 좋고요. 포, 쓰리가 확정. 슈돌. 샤프. 대박. 거기서 백댓이 컸니. 무엇. 샤이닝. 와장창. 아프죠. 하단 빠직. 아니네요. 다행이다. 슈돌. 안 되고요. 슈돌. 굿바이. 슈돌 타임이 진짜 쩔었죠. 에마제님이 저 거리에서 슈돌 일부러 유도한 다음에 허치는 거리에서 슈돌 허치게 만든 다음에 싸우고로 계속 벽광시키시거든요. 근데 바향이 방금은 잘 그 뭐지? 슴만티였나? 그거 잘 쓰셨네요.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강등 뜨시겠죠? 승단도 같이 떠주면 좋으련만. 제발요. 약국 한번 차려보자. 연습 포인트 어디? 강단만 떴네요. 안타깝습니다. 횡신 엎퍼 실패했고요. 4,3,2. 나이스. 슈돌. 엎퍼. 반격기 쩔죠. 왼잡이군요.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에 걸어봐요. 왼손. 죽었다고 한다. 네. 지금도 안 돼요. 그거. 백 대시. 대시 대시. 슈돌. 앉았는데? 앉아서 양잡 안 푼 거예요. 사실 못 푼 거지만요. 아프죠. 나이스. 스크류. 오른잡. 고자라니. 아프죠. 싸. 훅. 사망. 네. 빨간단에서부터는 각 단의 두 번째 애들이 포인트가 좀 이상해요. 발목. 투 슈돌. 혼나고요. 이러다 오늘 스폰빵 할 수 있나요? 왼손 아니었네요. 와가닥. 양손. 죽고. 이거 살아도. 후속이 있기 때문에. 이타 못 올린 거. 뭐. 약국 차리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네. 로피린스 부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약사의 길은 험난하죠. 원잽. 슈돌. 실패. 어퍼. 원. 나이스. 왼플. 빰빰. 포포. 확정. 은 아니었는데 왜 맞아주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나이스. 좋아요. 하단. 원잽. 타. 포플. 캡터스. 좋죠. 투플. 엘캔. 나이스. 좋아요. 무엇. 왜 안 맞는 것. 왼손. 잘 풀었죠. 하단. 안 되고. 죽었나. 죽나요. 설마. 피가 이렇게나 많은데. 죽었네요. 죽고. 하단. 샤프. 툭. 아니야. 싸. 훅. 왼손. 왼손이었네요. 에이야. 안 되고. 촵. 촵. 톡. 아 훅. 맞고 사망. 죽고. 아 방금 저거 각 잘 노렸으면 끝났는데. 아깝죠. 나이스 슈돌 잘 쐈고요. 투째.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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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투포. 일부러. 아니. 오른손. 오른손 잡기 아니야 저거? 죽고. 파파파파파파. 와장창. 하단. 아. 아깝다. 슈돌 왜이리 잘 쓰세요. 슈돌 빌런이니까 그렇죠. 으으. 게임이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담배가 쫙쫙 땡기죠. 아깝다. 침쿠로야 어디 보면 잘되나. 아니다 이 쿠님아. 아니다 이 욱사나님아. 하하. 원 투 미들. 원 잽. 어퍼. 샤프. 슈돌. 원 투. 캑터스. 좋아요. 오른 잡기. 무엇. 빰. 안되고. 초스카이. 잘 들어갔고요. 이런. 아깝죠. 노우. 죽고. 딜 계산 잘못해서 죽었네요. 슬프다. 원 투 풀. 밟고. 안되네. 원 투. 캑터스 좋아요. 크랙. 슈퍼. 투. 밟고. 저걸 어떻게 흘렸죠? 이걸 짐. 그럴 수 있죠. 망했다.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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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데이 양. 굿바이. 라운드 3. 파이트. 음? 웨이브. 벽 잡기. 오른손. 아니었어? 오른손만 누르고 있어. 버전.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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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맞잖아. 그렇지. 샤프. 싸. 훅. 아프죠? 어퍼. 안되고. 노우. 슛. 카운터. 한번더. 죽고. 아 안돼. 이거 더이상 지면 페이스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하단. 안되고. 카운터. 아프죠? 안되는게 왜 이렇게 많아? 롤링 크레이드만큼은 안되죠?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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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착이 안되고. 어퍼. 나이스. 너무. 절벽 메타다 이거는. 로우. 죽고. 아. 지금 서로 이제 미처는 다 드러났죠. 아니다 이 쿠니마. 하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다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원. 로. 하. 밤. 카운터였죠? 피아. 원투. 키타스. 좋아요. 벽광. 로. 하. 플라. 찍기. 왼플까지 확정. 양잡기. 포스리가 확정. 발목. 대박. 헐. 호. 꽝. 원째. 포스리로. 그바이. 아니네요. 안되네. 짠발. 안되네. 나이스. 헐. 망했다. 오른손. 다행이다. 샵. 안되죠? 저거 2타를 앉아야 되는데. 고자라니는 안되구요. 슈. 돌. 나이스. 후딜. 노우. 노우. 하단. 잘 흘렸죠? 빰빰빰빰빰. 탁. 톡. 톡.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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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터스. 안되네. 좋고. 원. 로. 하. 펄. 꽝. 투. 투. 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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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로. 하. 빰. 슈. 후돌. 어퍼. 샤프. 캡터스. 좋아요. 벽 한 개 더 깰 수 있죠? 에어팡. 빰빰.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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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 안되네. 노우. 노우. 노우우. 추워가고 있죠? 레드 조심. 로. 하. 풀. 꽝. 원. 투. 딜레이. 미들. 로. 굿. 바. 바. 횡신. 좋았구요. 로. 하. 풀. 꽝. 차. 차. 잘 막았구요. 꽝. 퍼. 쓰리가 확정. 초. 슥. 나이스. 잘 막았구요. 초. 스. 카. 늦잖아. 이 바보야. 어퍼. 카운터였죠? 저거 대체 카운터 판정 언제까지인거야? 원. 에어레이드 기타. 셋업. 으아악! 잡기! 짠손! 으아악! 제발요. 제발요. 쫌쫌쫌.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굿바이. 기상기를 못써서 엄청나게 위험한 적이 많았죠? 여러분들은 부디 기상기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저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랍니다. 이씨. from the reactors 갈 길이 멀다 밟고 하스텝 중에 컷니 좋았죠? 싸 훅 와장창 빰 싸 훅 싸 훅 와장창 와장창 짠손 푸싱 원투 따닥 카운터 어퍼 안되구요 죽고 저거 2타를 캐치를 해야될거 같아요 런 어퍼 위클 좋았구요 샤프 대시 슈 돌 안되구요 어퍼 싸 훅 아프죠 왜죠? 왜죠? 안되요 나이스 셋업 다음에 상단의 피나 그런걸로 자주 개기는듯 망했죠? 죽고 오호 공중에서 맞았는거길 바랍니다 딜감 살길바래요 살았네요 굿바이 공중에서 맞아서 살았죠 원투 아니야 양손 발목 투 톡 아니 저걸 왜 피하냐고 중당기인데 진짜 미친게임 흠 하아 속상하다 헐 헐 중단 하단일거에요 하단이네 죽고 원투 풀투 밟구요 하단 슈 돌 헐 대박 난 내가 이길줄 알았다 난 내가 이길줄 알았다 로 하 꽝 안되구 로 하 하단 이런 천재다 아프죠 빰 샤프 투 빰 캬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잘했다 다행이다 오른산 다행이다 방금은 진짜 다행이죠 로 하 반 무엇 노 호 사 훅 다행이죠 나이스 이건 좀 아닌데 원투 풀 슈 돌 초스카 슈 돌 초스카 아니야 납법 못치면 죽죠 납법 쳐야돼 아아아아 아니야 하아 페이스 다시 찾아야돼요 헹 슈 돌 나이스 오른잡기 아니였네요 이번에는 오른손 오른손 아니 왼손 왼손 꽝 아프죠 헐 대박 아 아 훅 원투 오른손 아니네요 원 원투 하이 호우 왜이러세요 해마제님 이러지 마시구요 나이스 뭔진 몰라도 아무튼 나이스 게임 아직 안 끝났죠 에어레이드 1타 캑타스 안되네 원투 죄송합니다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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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날 힘들게 하는거야 지금 기상 다운잡기 심리 다 지고 있죠 믿어지지 않지만요 양잡기 내가 저거 싸우고 이 탈을 앉아야된다 죽고 죽고 나이스 카운터 아 페이스 확말리죠 샤이닝 와장창 하단 헐 헐 헐 왼손 왼손 이번엔 왼손 아니었다고 한다 왼손 머슬버스터였습니까 쁘 죽고 자이언트가 아니었군요 지금 계속 와리가리 하고있으면 포인트 날라가죠 행신 어퍼 썼는데 왜 왜요 헐 헐 아프죠 샤이닝 와장창 쩔 나이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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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앙, 슈오돌 안되구요. 촙촙 아프죠? 초스칵! 저게 왜 안맞죠? 100-에어퍼 좋았구요. 양잡기 성공적! 와가닥! 노우! 노우! 포스리, 103 펀치! 실패했구요. 로하, 풀빵! 발목! 굿바이! 반응석도 느린가봐. 원. 죄송합니다. 박상 때문에 다 말리고 있어. 아프죠. 왼손. 슈돌 잘 깔았고요. 엘캔. 엘캔. 플래싱. 밟고. 턴. 저걸 백댓이 없어. 백댓이 컸니. 쩐다. 싸. 훅. 아프죠. 싸. 훅. 마무리. 어허. 진짜 토 나오죠. 원. 투. 또 짠. 버퍼. 좋았네요. 콤보가 조금 아쉽긴 해도. 아무튼 괜찮아요. 샤프. 슈돌. 로하. 투. 로하. 빰빰. 궁디팡팡. 으록. 굿바이. 뭐죠? 궁디팡팡인데 저게 왜 나가. 슈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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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페이스 회복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다행히 그 로프 거두기를 잘 안 쓰고 계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싸. 훅. 2탄 끊어서 루즈 셔플 쓰고.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해보자. 와. 반시계 뱅가드. 그리고는 여기서 슈돌 깔고. 나이스. 초. 스카. 어퍼. 나이스. 싸. 훅. 노. 훅. 샤프. 원. 투. 풀. 나이스. 왜 카운터였죠? 하단. 투. 풀. 원. 투. 헌팅. 좋았구요. 빰빰빰빰. 예스. 밟고. 밟고. 초. 습. 안 되죠. 초. 쓰리. 에어레이드. 이. 타. 죽고. 원. 잽. 나이스. 양손. 무조건 양손 풀어야 됩니다. 일단. 노. 슈돌. 완전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아프다. 싸. 훅. 원. 투. 오른 잡기. 원. 투. 풀. 얼음 풀하자마. 실패. 원. 투.가. 확정? 왜 안 확정이요? 촵. 촵.으로. 죽고. 왜지? 원. 투.가 늦었나? 에이악. 안되구요. 왼. 풀. 약간 지른건데. 다행이 안네요. 빰.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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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지 않죠. 로프 잡기. 나이스. 미들미들. 숨겨왔던. 미들미들. 좋았죠. 원. 투. 왜 안나감. 왜 뒤로 돌아보자. 똑바로 살아봐라. 상대를 봐라. 제발요. 로. 하. 투. 죄송합니다. 빠. 헉. 급기상 도끼. 캐치 잘하셨네요. 초. 스. 카이. 좋았구요. 빠밤. 나이스. 킹이라서. 컴보 잔뜩. 로. 하. 투. 에이앙. 안되고. 싸. 훅. 아프죠. 발목. 안되네. 짠손. 에어레이드. 이타. 원. 투. 딜레이. 미들. 로크. 바이. 잘했다. 양손. 아니었군요. 아프네요. 조금 느린 급기상 해야 되죠. 짠손 안되네. 빠담 안되네. 오른손. 웬플라 실패. 질렀는데. 좀 늦었네요. 좀 더 빠르게 했었어야 됐는데. 쓰읍. 아 방금 귀여움이 와야. 폴탄장이었으면. 초스카에 맞아줬을텐데. 이러다 오늘. 12시. 1시까지. 스폰빵 할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전력으로 가죠. 싸 훅. 원 투. 빰. 포. 풀. 꽝. 슈 돌. 좋았구요. 파. 꽝. 밟고. 안되네. 로하. 투. 빰. 죄송합니다. 싸 훅. 아니네요. 샤이닝. 레이지가 온. 좋았구요. 원 투 미들. 죽고. 뭐야 아직도 데스가 안 끝났죠. 어퍼. 초스카이. 좋았구요. 빰. 빰. 엘템 한번. 플래싱. 크랙. 슈 돌. 안 통하네. 죄송합니다. 싸 훅. 아프죠. 초스카이. 굿바이. 지금 아마 1시간쯤 하고 있을 거에요. 1시간 안되나. 카운터. 좋았구요. 크랙 깔고 있는 타이밍. 반격기 깔아 놓으셨네요. 대박. 아프다. 양손. 아니에요. 와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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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픕니다. 제발 좀 그만두세요. 로. 와. 광. 굿바이.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응아앜앜. 1잽. 아니야. 하. 화장창.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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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에 걸겠어요. 또 오른손 걸어야죠. 오른손. 열심히 오른손. 아니었다고 한다 오른손 한 번 더 언제까지 잡는 거예요 오른손만 연타하고 있는데 왜 안되면 죽고 아 중단이었네요 왼손 이번엔 왼손 아니었다고 한다 왼손 계속 연타 연타 왼손 살려준메 죽고 아 저건 왼잡기로 풀어야 되나요 왼잡 때문에 갑자기 팍 말리기 시작하죠 아니다 이 우사나님아 포인트 지금 미묘하게 아마 조금씩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싫어다 백댓시 어퍼 실패했고요 발살트 나이스 카운터 에이앙 어 왜 양잡 눌렀지 포스리 플래싱까지 확정 잡기 나이스 아니구나 에이앙 굿바이 루즈샤플 썼었으면 에이앙까지 필요 없었는데 원투 투포 나이스 싸훅 아프죠 슈 돌 원투 미들 샤플 슈 돌 안되고요 싸훅 아프죠 어른 아니 어퍼 쓰다가 왼손으로 바꿨는데 2피초속 잘 쓰고 싶어요 연습을 하셔야죠 나이스 여긴가요 나이스 격 좋죠 굿바이 2피초속도 연습만 잘하시면은 열심히 하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원잽 원 투 슈 돌 로하 풀 투포 초스카 빰 포 풀 나이스 2타 처음 앉았죠 초스카 2 뭣 굿바이 와 아아아아아아 쪼금 더 벤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어렵네요 아 진짜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요 나이스 초스카이 잘 들어갔죠 빤빵 꽝 예스 뭐죠 촙촙 헐 대박 거기서 방깨끼 쓰는 강심장 대체 무엇 오른손 아니었군요 엄청 불리하죠 오른손 아니였어요 죽어간다 죽어가 흐흐흐흐흐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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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미들 슈 돌 오른손 나이스 쬐착이 안되구요 슈 돌 일부러 느린 슈 돌 깔았죠 잘 했네요 상대방과의 심리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긴 좋은 케이스 밟고 크랙 웬어퍼 포스리 원투 미들 짠발은 왜 나갔죠 에이앙으로 굿바이 횡신어퍼 원투 좋았구요 에이앙 원투 하단 발설 아니 거기서 싸우고 바쁘죠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다 재벽입니다 건드리시면 안돼요 건드리시면 안된다니까 이럴수가 싸 훅 아프죠 슈 돌 촙촙 죽고 K.O 이번에 한번에 포퐁처럼 확 밀어붙여야 되는데 어렵네요 포플 빰 포 로하 풀꽝 슈 돌 안되구요 로하 빰 빰 나이스 밟고 슈 돌 깔아놓고 오른잡기 실패 나이스 toutes 조스카 헐 거기서 컸니 대신 컸니 무려 헐 대박 망해가고 있죠 플래싱 3타 안되구요 오른잡기 왼잡기 못 풀었구요 하단 아니 하단 막았는데 으으으으 갑자기 자켓 때문에 확 말리죠 자체는 후딜 때문에 배꼽지기 맞아야 하는 서러움 빰빰 오른잡기 원투 나이스 룰샵 잘 썼구요 무엇? 빰 오름플라즈마 잘 노렸죠 큐돌 좋았구요 노우 죽고 원잽 원잽만 훔쳐도 좋다 쫙쫙 빰빰 아프죠 노우 좀 그만 때리세요 양심 어디 아 그래요? 원투 버퍼 나이스 잘 닿아줬어요 펌펀치 짧아서 안 닿았으면 진짜 울 뻔 했어요 밟고 굿바이 원잽 촙촙 투플 안되구요 아프죠 포스리가 확정 푸싱 에이앙 오른잡기 성공적 아 네 뭐 어쩔수 없죠 지금 스폰빵도 중요하지만요 데스도 굉장히 중요한거라서 오른잡기 죽고 죽고 12시까지 이거 안 끝납니다 그 곰이님 지금 채널에 계신가요? 어 또 강등? 아프죠? 하단 카운터 좋았구요 하단 카운터 좋았구요 촙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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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정세 다 졌네요 오른잡기 휴 램플라가 안들어가네요 램플라가 확정 나이스 잘했어요 침착하게 절벽메타의 강한 매크로야니까 침착하게 잘해봐요 앉아 빰 안되고 쏴 훅 아프죠 이럴수가 오그닥 오른잡기 아니었나봐요 오그닥 쏴 훅 죽고 음 절벽메타의 막하니 강한 매크로야였지만 원파는 좀 어림없는걸로 하죠 양잡기 카운터인데 그걸 푸시네요 램플라가 확정 밟구요 나이스 초스카이 안나가네 아프죠 오른잡기 왼잡기에요 망했죠 죽고 고생하셨습니다